이제 선택과목 기아입니다 기아 친구들은 해설 강의로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키든카스 그 다음에 제 모의고사는 서밋 이것부터는 기아도 함께 하니까 많이 여러분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23, 24, 25까지 괜찮고요 26번 이거 하면 안 되고요 얘가 A, C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야 양쪽으로 B와 D가 그래야 넓이가 최대값이 나오니까 지금 A, C의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럼 접선 기울기가 1이 되는 그런 사항들을 만들어 나가면 우리 뭐 알고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 타원의 접선 방정식 중에 기울기 주어졌을 때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 이용하시면 편하게 풀 수 있고요 또 여기가 1, 1이니까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죠? 그런 식으로 해설하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27번은 정차역 내리면 편하게 풀 수 있고요 28번부터 볼게요 28번인데 28번은 이거 우리가 많이 보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 PB-PA 이게 최대가 돼야 돼 최대가 돼야 돼 그러면 얘 어차피 우리가 차이잖아요 그럼 쌍곡선이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절대값 A 이렇게 잡아볼게 이렇게 됐다 근데 이게 언제나 되느냐는 아니고 이 값이 최대가 되는 점 P가 직선 1을 움직여야 된다고 돼?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직선 1을 움직이는 게 직선 2x-3이니까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지금 2분의 3이라고 2분의 3에서 얘가 기울기가 2인 이런 거라고 그럼 여기 위에는 있긴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쌍곡선을 만들어낼 때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칠게 이렇게 그럼 이제 이 길이가 2의 절대값 A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겠죠? 여기는 이런 거겠죠? 이 위에 있긴 있어야 되니까 쌍곡선을 만들면서 그다음에 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최대가 돼야 돼 그럼 더 보내 더 보내면 이렇게 보내 더 보내면 이런 데가 괜찮겠죠? 더 보내 그럼 여기인가? 여기 여기니까? 아니죠? 왜냐면 더 보낼 수 있는 게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뭐 할 수 있어요? 쌍곡선이 더 멀리 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접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접하는 순간 이렇게 생기죠? 그럼 여기야 유일한 점이 이 A의 절대값을 최대로 만드는 지지 말이죠?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렇을 때 이 점의 좌표가 3,3이라는 얘기네요 여기요 이렇게 되면 돼 그러면 접점이 주어진 거니까 그대로 쌍곡선 만들면서 A제곱분의 X제곱 여기 2A의 절대값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고 3,3 집어넣으면 여기는 접선 방향의식이 A제곱분의 3X B제곱분의 3Y 이것이 1 이것이 접선 방향의식이잖아 그렇지? 이것이 접선 방향의식인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 Y는 2X 빼기 3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돼 그럼 여기서 또 재미있게 조정할 수 있는 건 여기 상수를 이것을 맞춰줄게 그럼 얘는 넘어가면 B제곱분의 3Y는 얘가 넘어가면 A제곱분의 3X 그 다음 빼기 1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헤매지 말고 바로 만드세요 그냥 3을 그대로 곱하세요 3 여기 9 여기 9 너무 좋죠? 맞았잖아요 얘가 지금 2인 거죠 얘가 지금 1인 거죠 그래서 B제곱은 9가 되고 그 다음에 A제곱분의 9가 2가 돼야 되니까 A제곱은 2분의 9가 되죠 A제곱은 2분의 9 이렇게 그때 C를 구하는 거고 C,0, 마이너스 C,0이 초점이 돼야 되는 거니까 두 개 더하면 2분의 27이 C제곱이 되고 그럼 C는 양수 C는 양수 C는 여기는 루트 2분의 3루트 3이 돼서 2분의 3루트 6이 되겠다 이렇게 말끔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이가 일정하다라고 하면서 석을 최대로 키우는 쌍곡선을 떠올릴 수 있는 그 문제였습니다 답은 1번으로 되시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시험 범위 때문에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29번도 지금 포물선이네요 그쵸? 네, 차고선이네요 29번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Y제곱은 8X 그러면 여기가 초점이 2고요 준선 마이너스 2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선면 위에 점 P를 지나고 여길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을게요 그럼 얘는 포물선의 정의상 이거랑 똑같죠 얘랑 빨간 길이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P를 뭘로 하면서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을 또 만들어요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을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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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서 얘가 여기서 만나네요 그쵸? 네, 그럼 이렇게 이렇게 얘가 지금 꼭지점이 되고요 얘한테는 초점이 누구냐면 F' 여기네요 솔직히 여기가 초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이쪽으로 와서 또 빨간 길이가 똑같이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새로운 얘한테 이 보라색의 준선이 생깁니다 보라색 포물선의 준선이 이렇게 생기네요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또 선을 그은 게 이 선을 그었네요 이 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이 선 그어서 이 삼각형 여기도 이렇게 그었고요 이렇게 그어서 이 삼각형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둘레는 어디 둘레를 원했냐면 지금 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여기 얘까지 하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잡을게요 문자를 여기를 뭐 A라고 잡으면 여기도 뭐 A고 여기도 A고 그 다음에 여기를 B로 잡으면 여기를 B로 잡으면 얘는 이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여기까지 요기까지 준선까지 요 길이가 B 그 다음에 요 길이가 C 연두색으로 요 길이가 C 얘는 이번엔 보라색 위의 점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간 게 준선이니까 여기가 C 이렇게 되겠네 아니 그럼 연립을 그대로 하세요 뭐냐면 보이는 게 일단 2A는 얼마야 2A는 B 플러스 C고요 2A는 B 플러스 C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 있냐면 다 더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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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게 둘레 길이가 12라고 했으니까 2A 더하기 B 플러스 C가 얼마예요 얘가 12예요 아니 근데 얘가 2A면 4A는 10이네 그럼 A는 3이고 B 더하기 C는 6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요 길이가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야 얘가 합쳐서 3이니까 6이야 그럼 요 길이도 지금 얼마야 2에요 여기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 근데 이 길이는 또 3이야 그럼 이렇게 내려주면 이렇게 내려주면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3이니까 요 길이는 1이야 1 그 다음에 여기가 길이가 3이야 그럼 여기가 얘가 1이면 여기도 1이야 그럼 요 점의 좌표는 1, 됐네 1, 9에 3를 빼면 8이니까 2√2네요 1, 2√2가 나오네 돼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삼각형에서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는 3 곱하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요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높이를 체크해야 돼 요 높이를 체크해야 되는데 요 길이는 지금 2√2고 요 길이만 그거면 됐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죠 그쵸 그럼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랑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구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포물선과 이 포물선을 연립을 하면 돼 그럼 y제곱은 8x하고 누구랑 연립을 해야 되냐면 얘는 위로 2√2만큼 올라간 거니까 얘는 y-2√2의 요거의 제곱은 보라색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가 3이니까 얘는 이쪽이니까 4 곱하기 3 그 다음에 x 꼭지점 마이너스 1이죠 요거 내요 얘랑 연립하는 거야 그러면 뭘로 하는 게 나을까 요 x를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는 y제곱 마이너스 4√2의 y 플러스 8은 12 마이너스 12x인데 여기서 12x가 달려면 8분의 8분의 12y제곱이 12x가 되니까 연립을 할 때도 편하게 여기는 2분의 3y제곱 요게 좋겠다 그럼 y 깎고 하면 더 좋아요 바로 높이 체크 되니까 그럼 얘 1로 넘어오면 얘는 얼마냐면 2분의 5y제곱 빼기 4√2의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가 되니까 5y의 제곱 마이너스 8√2y 마이너스 8은 0 됐죠? 그럼 여기는 5y에 y 주시고 그 다음에 8은 √2 나오려면 2√2하고 2 여기가 마이너스 2√2 여기는 플러스 2 그러면 얼마니? 2√2 안되네? 그러면 여기가 5 더하기 여기가 2√2 2√2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2√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이고 플러스 2니까 맞죠? 그럼 y 값은 여기 음수예요 지금 여기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2√2 그럼 길이는 5분의 2√2 합치면 길이로 보면 5분의 12 5분의 12√2 6이니까 18 5분의 18√2가 정답이 되네요 그래서 5하고 18이니까 4분의 23 됐죠? 괜찮아요 폼선 2번 쓰시면 됩니다 연립하는 과정도 있었고 연립 좀 편하게 하시고 29번이었습니다 30번 보실게요 좌표평면에서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육각형이 있어요 정육각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4야 그럼 이렇게 정육각형이 항상 이렇게 쪼개니까 쪼개면 여기의 길이가 다 4인 그런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잡으면 CX 벡터의 크기가 최소가 되는 K값을 알파 최대가 베타라고 했는데 일단 CX 가기 전에 CX 벡터 자체로 나온 게 1분의 1의 CP 그 다음에 플러스 CQ예요 그러면 CP는 뭐냐면 여기가 C인데 여기에서 P는 얘를 움직이는 거야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여기예요 가운데 여기면 어떤 거냐면 여기에 중점인 여기예요 여기면 중점인 여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면 중점인 여기예요 알겠죠? 여기에 중점인 여기예요 그래서 절반 줄어든 이게 나오죠 이게 지금 뭐냐면 1분의 1의 CP예요 이걸 PQ니까 R로 하면 얘는 CR 벡터 CQ 벡터 그러면 이 초록색으로 한 게 움직이는 점이 R입니다 움직이는 점이 그럼 CX 벡터를 다시 CR 벡터 더하기 CQ 벡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Q는 뭐냐 Q는 C를 중심으로 하면서 반증 길이가 1인 원이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 1자리 여기가 4고 여기가 2니까 반절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좀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360도 방향으로 이렇게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만 해석을 해 놓으세요 이게 그냥 CX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의 절대값이 언제 최대 최소가 되느냐를 볼 거고 그 다음에 나번 해석인데 나번은 XA 벡터 더하기 XC 벡터 더하기 EXD 벡터 이거는 KCD 벡터야 그러면 이것부터 할게 이것부터 하면 이걸 2로 나누고 2를 곱해요 그러면 A와 C의 중점이죠 체크해 보자 그럼 A와 C의 중점이면 A와 C의 중점이니까 이 점이야 이 점을 잠깐 중점 M이라고 하면 얘는 뭐냐면 XM 벡터의 두 배죠 그럼 2로 다시 묶어 주면 여기가 XD 벡터가 되죠 다시 2로 나누고 다시 2를 곱하면 여기가 4가 되는데 그럼 얘가 얘예요 좌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4에 이번엔 M과 D의 중점 M과 D의 중점 T는 여기죠 그럼 얘네들의 중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된 것에 다시 중점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연결해 M과 D를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얘의 중점이면 여기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중점 여기 중점 여기 여기 그냥 평행 이렇게 자 이 점을 이제 뭐냐면 뭐 M 썼으니까 N 쓸까요 N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면 XM 벡터죠 4XM 벡터가 뭐냐면 최종적으로 얘가 KCD 벡터 돼 그럼 X는 어딨냐 라고 하면 CD 벡터의 실수배예요 그럼 CD 벡터는 어떻게 써있냐면 CD 벡터는 이거잖아요 그럼 얘하고 평행을 해야 돼 얘하고 평행하려면 X는 여기 이 선에 있어야지 이 선상에 있어야 돼 이 선상에 X가 있어야 돼 근데 이 X가 있는 거는 아까 우리가 CX 벡터는 어떻게 됐냐면 아까 이 CX 벡터는 여기에 갔다가 그렇죠 CR을 갔다가 어딘가에 아래에 갔고 원 그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일자리야 그렇지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붙어있으려면 여기에 이렇게 붙어있어서 여기 여기거나 그 다음에 이 위에 있으려면 이 끝으로 가서 여기가 중점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딱 돼야 돼 여기서 이렇게 돼서 여기 이런 데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니라 선상에서 원이 그려진 그런 상황이네요 자 이때 이제 CX 벡터의 최대 최소인데 그럼 이 선에서 원이 가면서 만나는 이런 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서 생기는 이런 점들 이런 점들 중에서 제일 짧은 거는 어쨌든 C에서 여기로 수선을 내린 여기예요 이게 제일 짧을 거 같은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이걸 좀 줄여놓은 거야 얘를 2로 줄여놓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는 이 길이가 1인 거거든 지금 1 여기가 2죠 그러면 여기도 얘가 2야 얘가 2니까 그럼 절반 여기가 1일 수 있죠 그렇죠 이 점에서 반지름 1자리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 여기 위치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게 CX 벡터의 크기가 최소인 거죠 그때 최소가 되는 K 값을 K 값을 우리는 알파라고 했다 근데 알파 제곱인 거야 그럼 K 제곱을 구하면 되거든 K 제곱을 그럼 여기서 K 제곱을 구해보면 여긴 얼마야 16에 16에 XN 벡터의 이거 크기의 제곱은 제곱은 그럼 여기에 제곱이니까 K 제곱인데 CD 벡터의 크기가 4야 그럼 이거의 크기는 16이잖아 그럼 이렇게 된다고 16이 없어진다고 그럼 결국은 우리가 XN 벡터 XN 벡터가 지금 K 제곱이거든 XN 벡터의 크기 제곱이 그러면 우리가 최소인점 여기로 잡았잖아 여기로 잡았을 때 XN 벡터는 이거라고 최소일 때가 이거라고 돼 그럼 이거는 길이를 좀 체크해야 되는데 이때는 길이가 이 길이가 좀 4지 중점이니까 이 길이가 지금 2라고 이 길이가 2 근데 이 길이가 지금 1이었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이니까 아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절반쪽이면 여기는 2니까 2고 4죠 그럼 여기도 1이네 이런 사항이네 그러면 제일 짧은 건 여기 제일 짧은 게 여기고 그때 길이가 2죠 그러니까 K 제곱은 4가 되는 거고 이때가 지금 알파제곱이고 또 하나의 K를 잡으면 알파제곱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알파제곱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베타제곱 쪽은 이번엔 뭐냐면 일단 CX 벡터가 최대가 돼야 돼 크기가 그럼 이번에는 여기서 가려면 여기보다 멀리 가 멀리 멀리 가는데 여기까지가 아니야 여기일 때 원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한 칸 더 간 거 아 여기네 여기 여기일 때 얘가 좀 최대가 되죠 그때 N 하고 다시 이 길이는 2죠 제곱하면 베타제곱도 4가 되겠다 이렇게 돼요 두 개도 하면 8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여러분 좀 재밌는데요 계산은 뭐 별로 없어요 바로 8이라는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기사 친구들 고생하셨습니다